아 이거 부퀴 한판 하고 이제 손풀고 하려고 맨날 이제 부퀴 스킨 사놨어요 어제 한 7만원 질러왔고 소나랑 럭스 초월 스킨 사고 잔나 전설 스킨 사놨어 이제 국룰이야 맨날 첫판은 일단 부퀴하고 손풀고 본퀴 하는 걸로 이지롤 템토리 막 기가 막혀 그냥 아 진짜 전형적인 캐리병 걸린 애다 실력은 안되는데 야 나는 그래도 피지컬은 좋아 던져서 그렇지 콕쿵남자가 우통까고 원소술사 럭스 하는게 쓰레기같은 방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럭스 한판만 더하면 안돼요? 내가 원소술사 럭스 조합법 안해본게 뭐있지? 근데 그러면 이번판 뭐할까요? 이번판 용암이랑 신비중에 뭐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폭풍이 제 취향이긴 한데 폭풍 이미 해봤으니까 신비랑 용암중에 뭐할까? 용암? 용암이 맞네? 용암으로 가볼까 한번 그럼? 나처럼 생긴 애가 럭스 이거 조합법 보고있으니까 존나 오타쿠같다 진짜 개같다 갑자기 린누터 그리고 아이콘도 샀습니다 보이시나요? 폐지아이콘 안보이네 야 이거 아이콘도 샀습니다 이거 닉네임도 바꿀거야 조만간 이 장에지 너무 컨셉 티나가지고 야 왜 여기 수확의 낫이야? 아! 아 도랑검이 아니구나 어? 아니 얘네는 무빙을 안해 다이아처럼 다이아 연습 맞췄거든? 무빙을 안한다니까 그냥? 나도 놀라워 스킬샷 해봐라구요? 너나 잘해 지환이 하는거 보니까 솔직히 무빙에서부터 그만 친한다 아 그래요? 보는 눈이 있으시네 어? 게이 채웠어 이득이야 와우 와우 야이콘 그냥 뭐랑 빨고 어이 틴트리 뭐야 이새끼 아니 그냥 뭐랑 빨고 달렸으면 됐겠다 됐다 됐다 뭐였지? 이게 그 덱이었나? 아 뭐야! 망했어 씨발 아 아 자연이었다 아 씨발 아 개망했어 아 존나 알기싫어 아 저 면상으로 여캐를 보면서 오열하는거 보니까 레알 시터기네 이거 소름돋았다 뭔소리야 저는 이제 스킨 스킨 그거죠 저는 그 리뷰 에이 꿀잼스 야야 자쿠야 어 어 씨발 뭐야 현실 마스터인 내가 이세계에선 이승육법 골따기 아 오늘 저거 왜 안 읽어주지? 어휴 억가들 이제노스록간에 500판다인 일하지만 너무하네 근데 원래 롤방송하면 좀 억가 심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롤 지고 온거 나한테 화풀이하는건가? 아 아 아 장지환한테 화풀이하겠다 시바새끼 아 개새끼 존나 못생겼네 그런거 아니야? 장지환씨 집어치우고 첫사랑 얘기나 해주세요 저 첫사랑 저 저거 중학교 때 메이플스토리에서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메이플 여자친구 한명씩 있었잖아 나보다 4살 연상이었는데 내가 중학생때 구누나 18살이었어 내가 그때 시프 마스터 키우고 구누나 뭐 키웠더라? 전사 키웠나? 기완님 다터벨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뭐 그냥 그런거 별로 안좋아해요 다 봐준게 좋아요 님들 먼저 꺼냈잖아 얘기 나 원래 이런얘기 안 꺼내 잘 뭔 장진영이야 우리팀 다 연패중인데 도망갈까? 다치하고 혜진 한판 할까? 저 이제 다치좀 많이 할려구요 이 다치 7판은 확실하게 보내는데 이게 에이 이번판은 잘하겠지 이게 안돼 이게 이게 안돼 아 이거 아 이거 뭐가 났어요 미안합니다 보기 흥만해 이거 좀 익혀가지고 잘라고 아니 짜면 한입을 왜 줘요 아 드럽네 진짜 도망가 해지 한판 합시다 해지 한판 하고 어차피 이거 한번 다치해도 한판 이기면서 승격전이라 다치하는게 맞아 버릴 판 버리고 사실 지금 용암 쓰고싶어서 안되겠어요 미안합니다 닉네임 지금 자기가 승급전인데 1승 1패다 너무 이기고싶다 항상 내가 도와줄게 있어요? 닉네임 말해봐 해지가 도와줄게 아 다 진짜 있는 닉네임이야? 없잖아 나 나갈래? 어우 찌릿네 야 뭐야 이거 하나씩 다 올려놓은 이 자식들 진심보든가? 이렇게 올려놓는거 진짜 이기고 싶은거거든 원래 귀찮아서 올려놓지도 않아 야 이거 나 이런 광경 처음 보네 마음가짐이 진짜로 아니 잠시만요 정글 요리기야? 탑요리기 아니고? 야 야 다치해서 도망갔더니 여기도 다치해야겠는데 이 새끼 이 새끼 뭐야 도라인데 이거? 야 부캐네 부캐팠네 부캐네 이거 공캐 아니네 놀면서 하는거네 이거 제일 극혐인 부류가 뭐냐면 부캐로 현지인들 무시하는거 당연히 현지인들은 그 실력이 맞는데 정작 본인은 거기에 캐리할 실력도 안돼 애매한 실력이야 거기가 높지만 현지인 무시하는게 족극혐이야 그런 새끼들 다 정진먹여야돼 개극혐이야 난 그러진않아 저는 오케이 오케이 이번판은 이번판 제대로 가보자구 솔직히 파자마럭스가 원소술사보다 귀엽지 않아요 아 전혀요 이게 스킨 맛이 있어 진짜로 님들 여기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좀 폭풍? 예 그냥 장난으로 하는거지 얘들아 이상형 월드컵 이런거지 뭐 게임 여자 캐릭터 변신 잘못됐다고 소리지르면서 하는 사람 아니 화나 안냈어 살짝 기분이 상했을 뿐이지